제가 사람을 한 명 찾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기차 타면 남의 자리에 구둣발을 올려놓고 사타군이 긁어댄 놈 아나바다 웬 말이며 열중시어 뭔 소린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 난방비도 폭탄이요 가스비도 폭탄인데 주둥이가 폭탄인 놈 부자세금 깎아주고 서민세금 올려서 국가경제 망치는 놈 손바닥에 왕자 쓰고 똥싼 바지 펄럭이며 주구장창 술먹는 놈 입만 열면 거짓말 자나깨나 거짓말 주구장창 거짓말한 놈 지는 군대에 안 가놓고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위기 부르는 놈 좋은 말은 다 놔두고 입만 열면 욕을 하여 우리말을 망치는 놈 어그레시브 인게이지먼트 크라우드 메이지먼트 영어까지 망치는 놈 딴 사람은 압수수색 지마누라는 건들지마 법치주의 망치는 놈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와대를 옮긴다고 국민세금 낭비한 놈 니 지배가 죽었더냐 이태원 참사에 외면하고 사과조차 안하는 놈 개한테는 사과하고 국민한테 보복수사 수사권을 농단한 놈 오도검사, 파이사검사, 보도검사, 온리검사, 검찰안구 만드는 놈 7.8개 전이가 300짜리 400개 1년 내내 앞세간놈 이리저리 호구돼서 있는 것을 다 퍼주고 없는 것도 다 내줄놈 호구라고 말해줘도 지는 호구 아니라고 외국가서 뻘지단놈 일본에서 진압하려 미국에서 머든다리 우리나라 망치는 놈 진일파가 아니다 와타시와 니혼진 윤석열우상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슈츠 간단하게 슈츠 여론조사 코리아